예수님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부활통에 보여주신 용서 믿음을 선물 주시는 분 하나님 성의의 하나님 성형춘들 우리를 살리려 아들을 보내신 분 나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용서와 영원한 생명 구원 얻으리 첫 번째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부활통에 보여주신 용서 믿음의 선물 주시는 분 하나님 성의의 하나님 성형춘들 우리를 살리려 아들을 보내신 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부활통에 보여주신 용서 부활통에 보여주신 용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